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하면 짜라냐? 짜라믹어라 작간 수아 수아 양스파르 띠니 자, 이 무룎이 뱀뱀 스스로 나, 나, 다, 다 수아이 кстати 나 또 다 이제 나 또 다 나 도루 나 도루 나 도루 acional 오롸이 이러시자께서 펜는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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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 2달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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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아. 그래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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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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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줄 창업에 입력해주세요 그렇죠, 그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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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니깐? 그쵸? 그럼 감빵이야? 그쵸? 자 뒤받자 뒤라뒤깐 해보세요 다, 나, 라, 가 저는 저녁 장면부터 자동차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를 통홀로 벗겨져 만주와 공빈 저는 저녁 장면부터 자동차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утび을 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voy miten해보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사랑하는 일을äg 말하고 Kevin 그렇게 말하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느끼는 일을 마 Rachman 하지만 지금은 이의리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나라가 다음 50% 이는 가상의 가상은 파다 아, 파다 오, 파다 오, 엘이 흘러내려 알은 흘러내려 에이 린이 에이 린이 응, 랑숭 은는 네 저는 또 뭐 놀다 놀다 보니라인 그러면 논 아따우 노는 저희랑 논 아따우 노는 저희랑 논 아따우 노는 네 그래요 다 58번 자 가 가 가 따오다이야 그죠 네 네 다 따오가 그 문제는 저희랑 논이 저희랑 논이 노는 서요 두 요 두 고심이다 스페이다 네 글짱은 기oping장 겉청 고심 정이 모든 요 주 12 고심이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에 있는 세계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한? 한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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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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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ajo 어떤 에서 dos 비사 몸인잠 스페다 그냥 해도 되요 다음날 양마나 가 또 다? 다 먼저에요? 가가 먼저에요? 양 다, 그 다음에 신분증이 없으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알려주면 됩니다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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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tas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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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다 네다 자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오예, 저 정리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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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뭔가요? 아 Always 넣어 зр라는 아라따 너무 주싸네 네, 네네 네네 돈을 낼다 좀 더 갚을 돈을 냈다 돈을 내다 돈을 내다 돈을 내다 돈을 내다 돈을 내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한국에서 한국도 내다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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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시대 음 루스 가발이 제정고를 비리오 쥬는 고신 못요 고신 니다 뭐 아 다 두어 한 4 4 5 5 6 5 6 5 2 6 6 5 6 6 카소, 신본쟁은, 네이미언, 자정고롤, virus 수이섬이다. Kalau pergi ke salah satu tempat ini lalu memperlihatkan KTP bisa meminjam sepeda. 그렇죠. 신본쟁이 없으면 선와 본ore kalau tidak ada KTP bisa kasih tahu nomor telepon.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에 여기서 돼다. 돼다도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돼다, 비사, 본래, 등등-등 돼요. 돼다, 문자리, 문자리, 문자리. 돼다가 되게 어려워요. 한국말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비사. 비사 가시다고 노무르 텔레본. 별로 가시다고 노무르 텔레본, 비사, 범인장, 스페다. 그 뜻이죠, 그렇죠? 네, 잘했어요. 다음 자 이제 satu 바짝 안 dua 수월이야. 알겠죠?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di 바짝, di 아래 tekan. 해보세요. 우리 할머니는 hanggul 공부 방에 단이십니다. 네. 제가 한국 아달라 아달라 한국을 모르는 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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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한국을 모르는 단어는 그것입니다 음 네 한국을 모르는 모르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한국을 모르는 그렇게 여 ri 두 명 그래서 할머니는 이곳에서 1,2,3,4,4... 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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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는 이곳에서 토탈! 주문라! 세달! 그렇죠. 세달! 한글을 배웠습니다 너네 그곳에 3년간 배울 한글 한글은 내일 선생님께 너네 그곳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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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menulis ok, skip 그래서 오늘 요시 미편지를 시시었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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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59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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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번 59번 다음 돌아갈 곳을 그리십시오 내일은 공부방에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졸업 졸업 날 하루 하루 장만아 ㄱ ㄴ ㄷ ㄹ 저쪽이야 1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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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ok 다음 60번 음 같은 것을 할머니 한글 비사 문을 리스 한글 자 몇 번이에요? 내용과 같은 것 일본 일본이죠. 할머니는 이제 한글을 쓸 줄 아십니다. 이제 뭐예요? 이제 이제 아키리냐 야 아 인터넷 맞췄깔리 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여기 디바자티 아르티칼 해봅시다. 자 우리 할머니는 네네차야 한글 공부방에 다니십니다. 한글 공부방 한글 공부방은 한글을 모이는 노인들이 자 노인 노인양 디닥따오 바사 고래야 한글 자 노인이 누굴까요? 노인 맞아 자 할머니 하고 노인 오랑뚜아 그렇죠. 오랑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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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시아 란시아 그쵸 네 오랑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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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띄다이 또 왕글 다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이내 란시아 배절 하늘 아 한글 할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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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곳에서 디신이 3달 동안 슬라마디가블라를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편지를 쓰셨습니다. 노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음 봅시다. 자, 이제 스마키빤짱, 봤지 않나? 스마키빤짱이야? 디포똥, 스마키빤짱, 리비스린 디포똥.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요즘, 옛날 영화를 다시 보여주는 극장이 biggest 미소입니다. 비교를itaire에게 저승할 The future? 아 많습니다. 자 그 안전이 가지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이 그 Mis character 다른 differences 10년 전 10년 전 영화인 첫사랑도 영화인 film cinta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dari minggu depan 여러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사랑은 첫사랑은 cinta pertama 내용이 아름다워서 내용이 아름다워서 내용이 아름다워서 스킵 많은 사람들이 네?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잊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잊지 못하는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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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 오 OST 요즘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많이 들었나? 이번에 스카라 크고 좋은 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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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좋은 네? 뭐예요? 크고 좋은 뭐예요? 어 부살댕 이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다시 볼 수 있어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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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61번 기억에 들어갈 말 여기 자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에 나온 음악은 요즘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양말 그리고 그러면 그러나 그래도 그래도 많이 쓰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첫사랑의 내용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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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여기서는 스토리가 되겠죠 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일단 여기, 자, 이니, 뒤밭자, 뒤밭뒤깔라기 첫사랑은 첫사랑은 무엇인가요? 첫사랑은 무엇인가요? 첫사랑은 필름, 뒤밭뒤깔라기 첫사랑은 무엇인가요? 첫사랑은 무엇인가요? 잊지 못하는, 잊지 못하는가 잊지 못하다, 잊지 못하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사랑은 내용이 아름다워서 그러나 저사랑이 신문 받고 다른사람들이 못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에 나온 음악은 요즘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크고 좋은 화면으로 스크린 그러면 이번에 크고 좋은 화면으로 이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자, 디아리트까? 자, 디아리트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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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그래서? 많은 오만가 언니를 기다리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있는 거 사람들은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건가 오, 오이 지금 한 번 더 읽어 있는 게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예요 그쵸 오, 그쵸 알겠죠, 그래서 한국어에는 이 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서, 어서 네, 미사 미사 kalimatnya agak bingung 음, kalau bingung 보통, di, 쌈빠이, 아서, 어서 아서, 어서 보통 dulu 아서, 어서 아서, 어서 아서, 어서 아서, 어서 아서, 어서 아서, 어서, 어서 아서, 어서 그쵸? 어 오케이 그리구는 뭐예요 그리구, 랄우, 다 어, 다, 랄우, 그러면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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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래도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너는 나를 미워해 그래도 나는 널 미워하지 않아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아? 네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아? 네 오케이 이게 한국의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네 네 네 저도 나의 사각이 변화나 다면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나 다만 하지만 많은 일부가 변화나는 단어로 인도네시아는 변화나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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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아깐, 배달 아다 바파로 바깥다 삼붕 왓두 그러면 그 바니아깐 아키란이야 이 또 다리에 깟다 삼붕 다리에 깟다 삼붕 좀 더 해요, 선생님 좀 더 그리고 면, 소, 고, 또, 아 그러면 면 그러나 나, 그래도 도 아키란이 다리 깟다 삼붕 자, 이때 닥터가 깟다 삼붕 아키란주가 빙한, 빙궁 알겠죠? 깟다 삼붕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천히 해봐요, 괜찮아요 나디아씨는 잘하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네 다음 62번 네 저 사랑은 새로 나온 영화입니다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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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네 저 사랑을 보여주는 극장이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3번 네 네 뭐 네 네 네 네 네 다른 사람의 영광과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의 영화는 film 도사랑 안전하게 안전하게 관심이 있다 도롤이 우리 뭐 보름이 나 관심이 있다 도롤이 보름이 나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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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은? 그쵸?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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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려요. 그쵸, 틀려요. 그쵸.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이제 한필을 쓸래? 다 끝나가요. 자, 이메일. 자, 띠 받자 띠 아래 듣고 해보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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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교육원에서 독만들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한국어 교육원에서 OK, 스킵 한국어 교육원에서 독만들기 만들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깐 melakukan OK, 수수아또 수수아또 한국어 여러가지 떡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떡이 여러가지 떡이 수수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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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알 수수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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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아 obe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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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3.00 오늘 아침iael에서 3.7ии 1시 4시 교육원 1시 10.000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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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해보세요 63번 해보세요 자 끊을 많이 보세요 톡 만들기 행사에 참가하려구 응 행사 nya gak tau 선생 응? 2번 톡 만들기 행사 semua 응? 응? 사실 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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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ngkin tahu memberitahu mungkin 응? terus yang 3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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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어교육원에서 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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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인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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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교육원에서 떡만들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우 행사 떡만들기 뭐예요 떡만들기 떡 떡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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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가 떡만들기 악iony 행사를 하라고 롯덩이 부착 떡만들기 그렇죠. 아짜라. 행사를 하다. 멍붓가. 무노른가라깐. 응하다깐 아짜라. 떡만들기. 네. 오케이. 한국의 여러가지 떡을. 떡고래야. 직접 만들어서. 여기도 어사가 나오죠. 그죠? 직접 만들. 직접 뭐에요? 직접 뭐라겠어요? 랑송. 어 랑송. 아 또 쓴디리. 쓴디리. 응. 쓴디리 주가 비싸요. 직접 만들어서. 랑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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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忙. 랑ières.ж Bill belle avs wongissa? 랑 samma. across categor. 랑숭 블랙 이어 ăn. gorduraen. pmuti reviews. 그렇죠. 다음달 3일. 다음달 3일. 다음달 3일. 보란드 판ация. 오후 2시, 4시까지 우리 교육원 1층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원 1층에서 우리 교육원 1층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냥 벌은짜나, 그쵸. 참가비는 만원이고, 만원. 10,000원. 참가비는 뭘까요, 그럼? 티켓는 만원이잖아요. 비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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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ra tertentu. 참가비. 뭐 이후란. 이후란. 이후란 좀 그렇고. 비하얀. 비하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상팔? 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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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민구. 신청하면 됩니다. 또 나왔죠, 됩니다. 비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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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신청하라. 원. 다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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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еги스터라. 비하얀.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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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교육원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지? 그죠?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를 많이 외우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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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러면 자, 떡만들이 행사에 참가하려고 요소. 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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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고는 뭐예요? 아칸. 아칸을 막고 간. 음.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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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마대 회사 소식을 알리려고 행사에 필요한 돈을 모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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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모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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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번 주에 떡 만들기를 합니다 맞아요 언제예요? 떡 만들기 다음달 다음달 그렇죠 다음달 3일 3번 3번? 3번? 아 2번 한국교육원 3층에서 행사를 합니다 돌려요 1층이에요 그렇죠 다음 3번 3번 떡 만들기 행사는 1시간 동안 합니다 돌려요? 얼마 동안 해요? 2시간이에요 다음 떡 만들기를 하려면 창가비를 내야 합니다 응 음 음 1행이 받든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어? 무슨 뜻이에요? 음.. 네이야도 아파요 아까 했잖아요 네이야 네? 따디 수단 어디갔냐 네이야 네이야 내이야 어디갔어? 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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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그랬는데 네 뭐 좀 넣겠지? 응 오, 문을 주겠지? 네다 아, 네다 뜻이 뭐였어? 네다 돈을 네다 뭐예요? 뭐예요? 응 어 어 음 오 오 선을 가니 네다 해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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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대 상대 수 꼭 그러니까 following 그러면 정보가 비하여 이리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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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야, 하다 먹다, 먹어야, 하다 먹어야, 하다 그래서 돈을 내다 잘 알아두세요. 돈을 내다 알겠죠? 돈에 대한 표현 돈을 쓰다 돈을 쓰다 돈을 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내다, 돈을 쓰다, 돈을 벌다 돈을 벌다 돈을 벌다 원짜리 원짜리 우왕 돈을 쓰다 몸 아까의 우왕 몸 아까의 우왕 몸 아까의 우왕 몸 아까의 우왕 돈을 쓰다 돈을 내다 응을 원하는 우왕 원짜리 우왕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65번부터 해봅시다 네 네 질문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무튼 단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네? 단어 반약 맞대리 맞대리냐 그래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어서 식사하세요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열린